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독립된 직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이란 지적도 나오지만 높아진 위상만큼 의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습니다. 보도에 고병권 기자입니다. 천안시 의회로 발령받은 공무원들에게 의장이 직접 임명장을 전달합니다. 의회 수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31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각 기초광역의회는 또 의원 정수의 절반 비율로 각종 정책을 보좌하는 지원관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저도 그 출발선에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게 되었고요. 하지만 인사권 독립이 아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독립적 운영에 필수인 공무원 정원이나 행정기구 개편, 예산 편성 권한 등이 여전히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에서도 제가 볼 때 반심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 권한을 넘겨주는 것보다는 의회 인사권 독립 자체가 안정화됐을 때 그때...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도 함께 높이고 정책적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감사합니다.